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개혁신당까지 두루 거친 월로 우리 정치의 큰 판을 보시는 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에다가는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제 국회에서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최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됐는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 예상하셨습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적에 국민의힘에서 17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표결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을 대우를 제대로 잘 갖췄는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또 반란표가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표결 결과 자체가 일반 국민이 거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민심이 거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국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에는 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 단속 잘했다. 아니다. 이탈했다. 니들이 이탈했다. 우리가 이탈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당하는 거죠. 그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고. 자기네들끼리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소위 대다수가 최상병 특헌법이 찬성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저렇게 무의로 끝났기 때문에 국민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걸 비투로 했을 적에 비투로의 명분이 지금 1만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충분했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돌렸을 때 대략 3명 중 2명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 민감해져라. 당연한 거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그럼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최상병 특헌법이 통과가 돼서 실시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거부가 됐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또다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다고 해서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았던 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총선을 끝나고도 일반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냉혹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총선에 대한 어떤 반성, 성찰이 보이지 않는 표결이었다? 반성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계속 탄핵,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하니까 여기서 통과가 된 후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된 후에 그 다음 전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탄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심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는 건데 나는 이 탄핵 문제는 지난번 총선에서 야당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야당에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도 탄핵을 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놀라는 모습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적에 대통령이나 소위 국민의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마지 민심을 다시 내 편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지난 총선 때부터 탄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했는데 국민들이 옛날처럼 깜짝 놀라질 않는다?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도 야당의 얘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해 여당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을 평가를 할 적에 왜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표차라가 나왔느냐를 의해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건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정치, 정책 형태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총선 자체를 평가를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과 정치를 완전히 부정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라는 걸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탄핵으로 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별개의 문제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특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탄핵, 탄핵을 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총선의 결과라는 것이 당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고만 봐요.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과 정치의 행태가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이라는 얘기도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보는 분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허락을 하니까 가서 비대위원장을 한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지난 2년 동안에 얘기한 거를 전부 종합해보시면 오늘의 결과가 예측 그쪽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하셨죠. 정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국 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갖다 가지고서 모든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자기가 총선을 총괄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패배를 그래도 최소화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패배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그런 거죠. 책임론 쪽으로 지금 무게 두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정반대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에 평가를 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온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가 지난 강서 선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서 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총선에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아직 안 나올 거라는 얘기들. 그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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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와서 당내에서 옥신각신하고 지금 다른 당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당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야만이 소위 정부와의 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고 대국민 상대로 해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든 생각하지 않고 맨 개인적인 인신공격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홍준표 시장님은 그러셨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당이 혼란으로 가는 건 가당치 않다. 그거는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직 당내에 사람이 없었으면 외부에서 사람을 수여다 했겠어요. 오죽 없었으면.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히 당하는 거죠. 당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외부 사람이 올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바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이야기가 많고 지금은 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글쎄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당대표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스스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당의 대표라는 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서 행동반경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겪으면 어떤 결과가 될 거라는 걸 대략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꼭 당대표 출발을 갖다가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 말아라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것 같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당분간 당에 들어오는 대표 같은 걸 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나는 봐요. 아니 근데 다음 선거까지가 너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동안 딱히 정치적인 어떤 당의 뿌리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다음 선거가 그렇게 오래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2년 후면 지자재 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2년이면 되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22대 정기국회 시작이 되면 바로 2년 후에 생길 지자재 선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자재 선거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이는 형태로 봐가지고서 별다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자재 선거를 앞두고서 금년 연말이 지나면 또 갑작스럽게 지자재 선거에 대한 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다시 지자재를 갖다가 지자재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그때 또 비대비 뜰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또 누가 와서 해야지 승리를 이끌 것인가 하는 걸 또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장할 수 있다? 아니요. 그때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회는 있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2년 뒤, 3년 뒤가 아니다. 기다려라 일단. 일단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만약 지금 만날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으면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언해 주실 거예요? 좀 기다려라. 뭐 내가만 만날 일은 없을 테고. 만날 일은 없을 테고. 나는 내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홍 시장님 SNS에서 비롯된 얘기인데. 나는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맞춰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뭐를 믿고서 대통령을 수행하려고 할까요? 신당 창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원래 그게 꿈이었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아니요.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으면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지지율화해서 그 정당이 저대로 되겠어요? 하긴 누가 거기에 함께 하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나고 지지율이 지금 24%선에서 답변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투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변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형태의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당도 신당 창당도 지금 세간에서. 그거 괜히 하는 소리지. 괜히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홍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대결심은.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08석 의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거기서 다른 데로 나와서 그러면 뭘 믿고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겁박하느냐고 탈당하느냐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누구를 겁박해요? 아니요. 일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탈당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식이지. 못할 것이다. 탈당은. 상황적으로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개혁안 국민의힘 안 받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고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 감논을 막 또 처음 던진 사람이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그림을 읽고 계세요? 나는 뭐 종부세 문제라는 건 난 개인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 만든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종부세라는 말이 나오는 계기가 뭐냐면 소위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다주택자들에게 좀 세금 부담을 주면 주택 소유를 갖다가 절제하지 않게 하는 팔지 않겠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다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거는 그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미 다 여러 번 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무슨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무슨 이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종부세를 갖다가 시행을 해왔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아, 부동산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종부세 폐지론도 민주당 스스로도 이제 세상을 터득을 하고 조금 바꾸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이게 어떤 중도 확장 전략?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인구가 많아졌거든요. 제가 무슨 중도 확장 정책이라고는 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참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봐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보수니 진보니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거는 내 매일매일의 실생활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정부가 잘 관리하느냐 못 관리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념 자체가 큰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건 구태의원에 가지고 무슨 스스로 가면 우리는 보수님 우리는 진보님 이렇게 갈래져 있는데 그거에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민생에 관심을 갖느냐 그걸 봐야 된다. 정치의 근본이 뭐냐면 민생이 원래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민생 따로 있고 정치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본방송 후에 조금 더 유튜브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간다는 말씀 미리 예고 드리고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면서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를 한다고 그래요. 야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8표가 이탈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는 17표가 넘어가면 거기에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22대 국회는 표차가 8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표 단속이 더 힘들 거예요. 이번엔 또 뭉쳤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뭐 초선 회원들 들여다가 전역도 매기고 뭐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국회를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지만 부르다가 밥도 먹고 당부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결에?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분간은 180석은 아마 제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8표 기준선 다음에도 못 넘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결국은 또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당 내부의 사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 유튜브로 넘어가죠.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 마지막 퇴임날인데 퇴임식 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국회의장 인터뷰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두 거물 인터뷰가 한 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뒤에 유튜브까지 조금 남아주셔서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2대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8표 국민의힘에서 8표 넘게 찬성표가 나오면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벌써 개원도 오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관리하는 모습이 내가 좀 달라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선 의원도 초청을 해서 만찬도 오고 당부도 오고 또 거기에서 또 무슨 대통령 거부권을 존재로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그런 지시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지금은 아마 수적으로 108석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단단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별 큰 이상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역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지금 민심을 어떻게 자기네 편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대 노력을 경조하지 않으면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표결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표결 있고 당연히 거부권 또 행사가 있을 테고 그럼 또 재표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꽤 있을 텐데 그 사이 동안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약간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기를 공수처 수사가 불실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특검법을 요구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이 보도가 된 사실이 뭐냐면 8월 2일 해병대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던 그날 이첩하고 회수해오고 또 보직해임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되고 그게 다 한 날 일어났거든요. 그날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 사이에 세 번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라는 게 새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해준 건 아닙니다만 복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로 봐서는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잠깐 봤는데 대통령이 그냥 짧은 간격으로 세 번을 연속해서 전화를 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과연 그렇게 연달아서 세 번 전화를 했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고 공직을 두루 하셨으니까 여쭙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 같은 것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연속해서 세 번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무슨 내용이 나오니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가지고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보시기에는 폐지 쪽이 맞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라고 보는 것은 준속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세금 부과의 목적을 과연 제대로 달성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따져볼 것 같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는데 그런데 진성준 의원 생각은 초부자 세금이다. 그러니까 초부자들에게만 매기는 세금이어서 유지하는 게 맞다. 아니 뭐 초부자 세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초부자라는 건 재산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거기다 특별하게 종부세라는 이름을 묻혀서 설 필요가 없어요. 이중과세다 그 말씀이시군요. 재산서를 좀 더 높이 부과하면 되는 건 일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민주당의 또 하나 이슈가 당원들의 권리를 더 높이자. 국회의장 선거 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당원주권국이라는 국을 만들고 당 안에. 아니 근데 나는 그게 황당무교한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원에 의존하는 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당원권을 좀 더 보강해 주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하는 얘기는 나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당원들 표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일반 투표자들이 해서 당선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올 거예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끌고 가는 건데 일단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들끼리 의장도 뽑고 원내대표도 뽑는 거지 거기다 새삼스럽게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당원이 원내대표 뽑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장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뜻을 가지고 국회의장도 뽑도록 한 것인데 거기에 왜 당원의 의지를 넣느냐 이 말이죠. 한 10%만 넣자 이런 제안도 있던데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 그 당에 그건 당내에서 당내 무슨 선거를 하는 데는 그런 고난을 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치지만 무슨 국회의장을 뽑는 이런 데에 소위 당원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게 힘이 있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거 보면 꼭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선거에서는 대승했잖아요. 사실은 무슨 종부세니 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데서 좀 정리를 제대로 오는 것이 당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좋을 거라고 봐요. 종부세 정리 잘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폐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이런 거. 지금 특검을 아마 줄줄이 발휘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22대 국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특검을 얼마나 많이 남발하려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해결한다고는 그런 것도 좀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풍부입니까? 역풍부입니까? 그것도? 역풍이라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한 일에 대해서 자꾸 무슨 특검 특검 하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얘기해봤고.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개혁신당 상임고문을 지내셨고. 지금은 그만두셨죠? 원장님. 지금은 전직 상임고문이긴 하십니다만. 전당대회 얼마 전에 치르고 허은하 당대표가 대표가 됐고요. 그 모습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허은하 당대표는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지금 유일하게 당대표 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허은하 대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허은하 씨가 대표가 된 것 자체는 그렇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이야기도? 아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조국신당하고 관계 설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각자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바다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관계를 설정해서 뭘 하겠어요. 같이 손잡으면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힘이 생긴다?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국회에서 무슨 법안심의 같은 거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하느냐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별로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안배로다가 해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는 없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합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좀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조국신당하고 개혁신당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전부 합해봐야 15명밖에 안 되는데 15명만 가지고서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사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20석을 또 넘어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할 이유도 없고 색깔도 안 맞는다?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전당대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덕담도 하고 또 대통령은 축하 화환도 보내고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108석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개혁신당이 3석밖에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3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환도 보내고 무슨 정무수석이 가서 축사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기는 이제 8표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3표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런 거죠. 아 중요한 3표 관리군요. 그게. 그럼 앞으로 그 관계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을 거기에 굉장히 개혁신당이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개혁신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에 무슨 영합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에 개혁신당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생명을 끝칠 수밖에 없어요. 생명 끊어집니까?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그 개혁신당은 자체의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보면 범, 보수? 보수이기 때문에. 아니니까 범, 보수라는 말을 내가 그래서 개혁신당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제발 전 그 보수라는 말을 좀 강조하지 말아야 하나.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국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한 국민을 따라가지를 못하고서 자꾸 옛날식 사고방식 가지고 국민을 대우면 국민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항상 묻는 게 정치인 보면 보수세요, 진보세요 이런 거 묻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요. 그게 아직도 우리가 정치가 아직 덜 발전을 해가지고 해서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개혁신당한테는 어떻게 정체성을 설명하라고 조언하세요? 보수을 쓰지 말아라 하면? 나는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갈 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만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진짜 보수다, 뭐다 이런 수록안을 내세워가지고는 그 당도 희망이 없어요. 아, 진짜 보수? 진짜 진보? 이런 거? 아, 아니. 아니, 내가 얘기지만 내가 질문을 해야지. 당신은 진짜 보수가 뭐예요? 아, 진짜 보수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황우려 대표가 뭐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야지. 아, 뭐. 나는 내가 두 당의,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내가 가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박근혜 비대위 때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지금 국민의힘 만들면서 경험을 봐서 알았는데 큰이들 얘기해서 보수, 보수 하는데 내가 오직 해야 1912년 박근혜 비대위 때는 제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네, 그때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지난 2020년에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연합하지 않았어요? 보수 대연합해서 미래통합당인가 만들어서 선거 결과가 뭐예요? 참패했죠. 그때도 참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라는 말을 쓰지를 말고 2016년 선거 때 왜 졌고 2020년 선거에 왜 이렇게 큰 패배를 받았고 이번 선거에 왜 패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보수, 진짜 보수, 찐보수, 보수 본류 이런 말 다 쓰지 마라. 아니, 그래. 그거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럼 저쪽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진보, 찐 진보 이거 쓰지 마요? 아니면 그건 괜찮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2016년에 민주당에 갔을 적에 내가 한번 김정은 색실험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더니 나보고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네들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야? 분명히 얘기를 해봐야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데 그 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서 노조의 기본적인 목표가 그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표인데 제발 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 소리를 했더니 그것도 내가 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위 의식이 어떤가를 갖다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서 선거 전략을 만들면 그 선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국민들이 보수냐 진보냐 나는 보수까? 난 진보냐? 나는 뭘까? 이런 거 물론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정의가 중요하고 공정이 중요하고 이건 그건 거지. 난 보수 난 진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 보고서 끝나고 나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기국회전의 연찬에 가서 이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념이 뭐예요? 도대체. 그 보수 이념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주 못된 상식, 비상식적인 얘기로다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네. 무슨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얘기야.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민생은 답답해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볼 것 같으면 소비자 목가가 7.6, 8% 이상 상승을 했어요. 소득은 2.6%밖에 상승 안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4. 몇 프로까지가 줄어들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념 자꾸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맞는 말이네요.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지금 물가가 어떻고 우리 월급이 어떻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건 지금 중도층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찐 보수 찐 진보 찐 뭐 이거 다 소용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소할 거냐 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한 과제예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출생률 문제만 하더라도 이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양극화 문제 해결하고 같이 잘 사는 문제 이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 바탕부터 일단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념도 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을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조언을 좀 영상편지처럼 띄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 아니 나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5천만이 넘는 백성을 끌고 가는 책임이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정치를 갖다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 소위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를 보면 너무너무나 지금 낮은 수준에 놓여 있고 부정적 평가가 너무 높아요. 이거를 빨리 시정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권의 누구한테 쓰고 싶으십니까? 영상편지. 여권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 하나를 좀 꼽으신다면? 여권에 있는 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나 하는 거지. 여당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누군가 하나를 찍으신다면?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겠다고 거명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해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 회의적인 사람이. 아니 영상편지 쓰라고 그러시는데 회의적이다고 하시면은? 왜 회의적이세요 일단? 아니요. 내가 다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아니 거론된 인물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도 지금 몸풀기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거론을 했지만 내가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을 어떤 형태로 변경을 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방안이. 근데 쭉쭉 겪어보니까 크게 기대는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분은 지금 당의 기반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기 좀 힘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음 대통령, 당 대표되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이시군요. 누가 되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당선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최상금 특별법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당대표고 무슨 대통령이고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무슨 생각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통령과의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민심을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아, 충돌을 더 이상은 피하겠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조용필이 노래의 허공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들이 돌아서버려서 되돌리기가 지금 힘들게 돼 있어요. 허공이 가사가 어떻게 되죠? 꿈이었다고 생각하... 돌아선 마음 돌이키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는 잘 몰랐는데 그런 가사군요. 돌아선 사람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가버렸다. 아, 너무 멀리 갔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오래 같이 일했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헌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누구한테도 맹목적으로 순종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던 상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절대로 상사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을 안 한대. 아,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이 그렇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기간 중간에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돌아다녀 보면 민심이 어뒀다는 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끝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뽑아달라. 물론 뒤는 그거였지만. 이번에 지면 끝이다.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뽑아달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나도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 실패하면 이 정권이 내가 보기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한민국 허원정사가 입증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에서 1.2% 졌어요. 그 당시에 유정했다며 의석은 확보가 돼 있지만 그 1.2% 진골 그 결과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끝나게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여소유하던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전국을 끌고 가야지 이 정권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내가 못 보도도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몇 번 강조를 하시네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한동훈 위원장 맹목적으로 윗사람한테 윗사람 말 듣는 사람 아니다더라. 그래서 대표가 됐을 경우에도 이게 허공처럼 허공의 가사처럼 멀어진 관계가 막 이렇게 순종하면서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삐걱삐걱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상황을 피우기 위해서 대표의 출마를 과연 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돌아서 돌아서 그렇게 전망이 되는 거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했죠? 민주당은 누구한테 영상편지 쓰시겠어요? 이재명 대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영상편지. 나는 야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의 실패에 반사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국민의 소위 일반적인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주고 잘해달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야당은 항상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야당 패스. 그러면 개혁신당도 야당인데요. 직전에 고문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개혁신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은 지금 막 출발하는 정당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이 씨앗을 어떻게 넓게 번식시켜가지고서 정상 큰 정당으로 발법도 뭐 할 거냐는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으로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거기도 패스. 그래도 총선을 같이 치르셨으니까 굉장히 애정이 있으실 텐데 한 사람한테는 좀 해주시죠. 누구 한 사람한테는 좀 해주시죠. 내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잘 자라기를 내가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여기 와서도 얘기를 했죠.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정치에 변곡점을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변곡점.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개혁신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정상적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불란스의 마카롱 대통령이 정치에 등장하는 그런 과정 비슷하게 당을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다가 줄 것 같으면 다음 돌아오는 2년 후에 지자재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확창력을 발휘할 거고 그걸 바탕이 될 것 같으면 2027년에 좋은 위치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천하람 의원, 이준석 의원, 이주영 의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해라. 혹은 이거 고쳐라. 뭐 이런 좀 따끔한 조음을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학생들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뭐 학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르신이신데요. 내가 이제 가끔가다 만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런 방향으로 잘 변할 거라고 봐요. 끝까지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겠죠.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고 내일 22대 국회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현대사, 한국 국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두런두런많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뵙는,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 더 좋아지셨어요. 더 좋아질 일 없으세요? 그런데 왜 더 좋아지신 것, 더 젊어지신 것 같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현정 앵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여기 출연해가지고서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아마 내가 정확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늘날 전개됐기 때문에 나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돼버렸다고. 돼버렸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준석이 내쫓으면 2년 후에 선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했는데. 곧 쫓아낼 그 무렵에 그러셨죠.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쪽집개처럼 우리 정치판을 들여다보시는 원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스페셜 월가는 여기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분할로 잡아주십시오. 김종인 박사님 늘 건강하세요라고 우리 막 문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멋쟁이시라고. 고맙습니다. 이쪽 보시면서요. 위원장님. 이렇게 손을 한번 좀.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